결승전이 출신 다음에 시선집계에 이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은 집계와 결과를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만 제가 선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대회의 심사를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벨리댄스 1반 11반 심사위원이십니다. 심사위원장님이신 김중석, 국토정중앙대말추진위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시경 양부 부군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정유수 양부은하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송은광 강원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영택 한림성신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상으로 심사위원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 제1회 코리아오픈 벨리댄스 챔피언십 경연대회 프로그룹 부문 결선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솔로 아웃팀과 이어서 그룹 아웃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솔로 오랜탑 이민입니다.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입니다. 다음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